블로그는 시작만 해도 상위 5% 포기 안하면 상위 1% 안녕하세요 이세영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이거는 시간 싸움이라서 빨리 해서 올려드립니다. 꿀 키워드 하나 있어서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GOS라고 들어보셨나요? 갤럭시 S22 울트라 많이 팔렸죠? 사전 이왕으로 쿠팡 파트너스 많이 파셨는데 지금 취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GOS 이슈라는 게 있어요. 항상 애플과 삼성의 난타전이었죠. 핸드폰 갤럭시와 아이폰의 싸움이었는데 이 갤럭시에서 나타난 이번 이슈는 상황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소비자를 좀 우롱한 결과여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갤럭시 S22 구매자들 또 이게 S22부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항상 아시겠지만 변호사님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소송하잖아요.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있는 건데 이걸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엄청 심각해서 이슈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요거를 우리가 바라는 만큼 대응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하죠. 끝이 없죠. 정말 처음부터 한 번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슈가 될 예정이어서 지금 일정 기간 지난 상태입니다. 며칠 됐는데요. 지금 쓰시면 아마 한참 동안은 그 포스팅을 가지고 트래핑 유입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GOS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유명한 뭐 이섬님 채널이나 주연님 채널 이렇게 IT 유튜버 분들 채널이 먼저 나올 텐데요. 저도 물론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제 거 채널이잖아요. 동영상 편집 초보분들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인데 제가 여기 지금 GOS 두 개 올렸죠. 이 채널은 애플 제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걸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이걸 보셔도 되고 제가 G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충분히 글을 계속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너무 비난적으로 쓰지 마시고 사실적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 잡힐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거니까 블로거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사실을 알린다는 개념 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GOS가 뭐냐면 한국말로 G는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게임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무슨 핸드폰인지 맞춰보세요. 이게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똑같이 생겼죠. 성능이 어마어마하면 되니까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성능 때문에 판매량이 급증했었어요. 근데 웃긴 게요. 이 핸드폰에서의 게임을 실행하면 다른 거 말고 다른 것도 물론 논란이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게임만 실행하면 이 엄청난 성능에 GOS라는 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이었던 성능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거의 50으로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스로틀링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결과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로틀링은요. 보통 컴퓨터에 있는 CPU나 또 AP가 있잖아요. 뭐 애플에는 A칩이 있고 M1칩도 있죠. 그리고 쿨컴이나 엑시노스에서 나온 칩들이 있는데 이건 인텔 칩을 하겠습니다. 인텔 칩 최고죠. 엄청 뜨겁지만. 여기서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발휘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스로틀링이에요. 그래서 성능이 10이 나오던 것이 스로틀링이 걸리면 6 정도가 나오고 애플 칩도 10 나오던 것이 8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물리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이니까 현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리법칙 수준에서 기계가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로틀링을 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GOS는 뭐냐면 갤럭시 S22 울트라에 들어간 칩이 있잖아요. 이 칩이 열이 하나도 안 나요.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차가운데 근데 그냥 단지 게임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성능 제한을 반을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은 게임을 전혀 안 하는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S22를 살 때에는 이 핸드폰이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폰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린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GOS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배제한 상태에서 최고의 성능인 것처럼 말합니다. GOS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핸드폰들 3개를 순식간에 우리가 볼게요. S22 울트라 S21 S22입니다. 이게 원래 성능이에요. 20부터 22까지 성능이 점점 좋아졌죠. 당연히 좋아져야죠. 엄청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S22뿐 아니라 21, 20 과거의 S7부터도 GOS가 발동이 됩니다. 게임이 발동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50% 딱 잘라먹죠. 성능을. 21은 이것보다 좀 높아요.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게임을 할 때는 S20을 쓰나 S21을 사나 똑같은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S21을 샀는데 실제로는 S21이나 20의 퍼포먼스밖에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계를 사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이걸 끝까지 주창하던 유튜버님도 계셨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이슈가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를 드리면요. 먼저 GOS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이게 키워드고요. 또 하나 이슈라는 키워드 넣으시고요. GOS 해제 방법 해제도 기존 버전에서는 됐는데 이번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해제도 못하게 막혔고 이걸 또 누가 뚫으셨더라고요. 뚫었는데 또 막히겠죠.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S22 울트라에 GOS가 걸리면 아이폰으로 치면 어디까지 나오냐 아이폰 XS 성능이 나옵니다. XS 아세요? 이게 이 다음에 아이폰 11, 12, 13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겁니다. 하나, 둘, 셋 3세대 이전 좋게 봐서 3세대 이전이고요. 사실 H패드에서 한 두세대 정도는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21을 쓰면서 아이폰 13보다 느리면 사실 다 인정하고 갤럭시가 편한 게 있잖아요. 통화 녹음도 되고 삼성페이도 있고 뭐 그래서 쓰는데 이거는 뭐 아이폰 XS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중고 가격 30만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비난적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이슈가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왔습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조금 공부해 보시고 써보시면 아마 한 번에 바로 노출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써놓으시면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삼성에서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성능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성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한 기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발열 제어도 못하면서 무슨 성능이 좋다고 광고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300km로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죠. 이거 조금만 안 되면 절대 못 달립니다. 근데 이 냉각 기능을 별로 못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 만든 회사에서 드라이버 하트 얘기했어요. 이거 원래 300km 달릴 수 있는데 코너링을 연속으로 3번 하면 시속 100km로 제한이 걸려요. GOS도 아니고 코너니까 COS입니까? 코너 옵티마이징 시스템. 웃기죠. 하지만 원래는 300km 달릴 수 있어. 너의 안전을 위해 100km가 최고 속도인 차야.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냉각 시스템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근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얘기해야죠. 레이서한테 경기에 나가게 하려면 이 차의 성능을 얘기하고 그래도 이 차 탈 겁니까? 최고 금을 내고 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얘기 안 하다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지금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지금 삼성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사용자들이 아주 민정이 상했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폰 앱등이와 삼엽충이라고 불리는 양대산맥이 막 치열하게 붙었어요.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는 여기서 창피해가지고 대화도 못하는 수준이 왔습니다. GOS 미루지 말고 쓰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접수였습니다.